오늘은 홈파티를 할 예정입니다 파자마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저만 파자마고요 저 혼자 파티하는 느낌이겠죠 뭐부터 해볼까? 일단 풍선 부는 게 제일 힘드니까 풍선 부는 거 울지 말고 잠깐만 아니야 큰 거부터 해야지 그러면 이거부터 하는 게 낫겠다 치마가 있네요 뚫렸네 무기 완성 조금만 창문이 뛰어나있어 누워 일단 더 올라가버려 오 된다 되잖아 찍고 이제 전구를 감아보고 저는 그런 거 진짜 좋던데 캠핑 가면 불 떼놓고 기름 냄새 기름 냄새가 좀 해충 있는 거라 그러던데 해충 있나? 짜라라라라 불 켜면 진짜 예쁘겠다 좋아 좋아 이렇게 얘는 뭐지? 얘는 아무리 봐도 머리카락인데 노란색으로 멋을 좀 내고 얘는 뭐야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부터 써야겠다 뭐야 근데 잠깐만 너무 작은데? 유아용 귀걸이 정도로 하자 오 꽤 길어 어? 좋아 좋아 내가 생각보다 키가 크구나 아 L, J, K L, K, J구나 R, I, T 아 아 리트리버 잠깐만 제거 봤습니다 이거 뭘까요? 징기 해보자 징기 파티 피 피가 없는데 피는 그릴까요? 오케이 세상에 이런 건 누가 만들었을까 오 아 얘가 피야? 뭐? 왜 터진 걸까요? 왜 터진 걸까요? 붙는다 좋아 좋아졌네 좋아졌어 얘는 어떻게 해야되냐? 이대로 보내기 좀 아쉬운데? 송선을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? 나빴어! 2차로 또 터지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면 쓸만하지? 송선이 아니여 좋았어 이제 밥을 좀 해볼까 합니다 원래 파티는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얘를 어떻게 할까? 얘가 얘가 돌려보자 돌려볼게요 어떻게든 되겠지? 초대장을 갖고 올게요 그리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자 초등학교 진짜 저학년 때 그때 진짜 이런 느낌이었던 거 같아요 하나하나 다 썼던 거 같은데 나를 안 썼네 나는 온유야 초대합니다 닫으면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토끼가 앉아있어요 초대장 했고 그럼 그 전에 음식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죠 5분 남았네 네 벌써 귀여워 참 귀엽다 오! 흐른다 옛날에는 연말에 뭐 했지? 연말에는 이렇게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었던 거 같은데 됐다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 그 꼴이 우습구나 코도 뒷돌고 외모 귀하하는 노래였어 청각장 거울 보여줄까? 꼬마는 사람? 이런 느낌이네 이게 뭐죠? 이게 뭐야 너 뭐야 왜그래 마시멜로우가 너무 컸나봐 오케이 아니 이 표정 진짜 귀여운 거 같아요 진짜 짱 귀엽다 생각보다 처음에는 엄청 낯설었었는데 금방 또 적응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또 샤인의 운유가 돼 있겠죠 팬분들을 찾아 뵙고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노래들을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녹음도 하고 여러모로 좀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튼 워너비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런 길로 가고 싶다는 포부를 담아봤습니다 확실히 연말에는 팬분들 안 만나면은 조금 연말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나봐요 아 진짜 공연하고 싶다 얘는 좀 쭈글쭈글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귀엽긴 하다 디저트는 이만하면 된 거 같지 않아요? 코코아 만들어 먹을 시간이에요 어떻게 데워야 될까? 에어프라이어에 데워도 되는 거에요? 뜨나? 뜬다 아 팔이 없잖아 으악 좋아 조금 지저분해지긴 했지만 귀여워 퐁듀 고양이 발처럼 잘랐어요 누르면 쫙 펴져요 치즈를 중탕을 좀 해볼까요? 컷 오픈 더 백 부어서 중탕에서 찍어 먹으라고? 오케이 오케이 헐 헐 헐 헐 헐 짜자잔 좋아 예쁘네 이건 앞에서 봐야 예쁘네 이렇게 해두고 자 조명을 좀 켜봅시다 어 들어왔어 어 뭐가 밝아 물 좀 먹어야 되니까 세이버를 펴주고 세이버를 펴주고 우와 난 악어야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오늘 파티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뭐 만들기도 했으니까 사진도 좀 찍고 이거 무서운 애 말고 좀 귀여운 애랑 좋아 2020년도를 어떻게 보내셨을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 행복하고 뭔가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팬분들과 이제 만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게요 해피 뉴이어를 해야 되나요? 해피 뉴이어예요 나왔나 볼까? 콜라오이드 역시 사기예요 사기 카메라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